지게차 전문업체 지게차 박사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전문업체 지게차 박사입니다. 저희 지게차 박사에서는 각종 지게차인데 지게차 판매, 배터리 복원 재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지게차가 준비되어 있어 수원, 평택, 오산, 용인 전 지역 어디든지 합리적인 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지게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속, 안전, 완벽한 일처리를 약속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견적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